지금 제 태블릿에는 강력하게 물리학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물리학 강좌가 담겨져 있습니다. 특난도 특강 강좌 언박싱 시작해볼까요? 운동 방향인지 운동이 반대 방향인지 주지도 않았습니다. 고난도 주제에 대한 접근법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시그니처 강좌 문제 분석의 알고리즘 파악을 한 후 실전 복습 문제로 직접 적용하는 연습까지 A가 P에서 Q까지 운동 밑줄 그 볼까? A가 P에서 Q까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킬러 문제인데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. 아 이래서 특난도 특강을 한다는 것은 수능 물리학 만점을 받는다는 거구나. 물리학 만점을 받게 하는 훈련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강력하게 이끌어주니까 만점으로 이끌 강력한 강좌 강민웅의 특난도 특강 잠시 기간 시험장에서 오라